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제하려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공익신고를 한 제 입장에서는 수사에 협조를 할 뿐이지 더 이상 언론에서 제 역할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은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폐될 순간이 오면 저는 다시 등장을 할 거거든요. 김근식 교수님, 지금부터는 공익신고자로서 돕는 역할을 했 것. 공익신고자의 신문과 지위를 갖췄고 언론 요청 안 한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언론 인터뷰가 최근에 좀 무리하게 많은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치적 쟁점이 한 복판에 와 있기 때문에 조성은 씨도 이제는 언론 인터뷰를 너무 하는 것보다는 공익신고자라는 자신의 신분에 맞게 수사에 협조를 하고 밝히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와서는 조성은 씨가 말한 이른바 고발 사주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일단 제기한 사람으로서 역할은 대충대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와서 정치적 공방의 한 복판에 서서 어느 쪽을 비난하고 어느 쪽을 편들고 누구는 두둔하고 누구는 부인하고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끼어들지 말고 저는 공익 제보자가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익 제보자로서 그 신분을 보호해 주는 것은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자부지 나와서 언론에서 정치적 파장의 한 주인공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인터뷰를 그만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고발 사주 의혹을 재개한 만큼 뒤로 빠지고 이제는 수사를 검찰이 하든 공수처가 하든 도대체 그 검사가 보냈다는 고발장이 정말 검사가 만든 게 맞는지 전달이 정말 김웅 의원이 된 건지 김웅 의원이 정말 조성은 씨에게 보낸 건지 조성은 씨에게 받았을 때 어떻게 보냈는지 이 부분만 사각기 실체를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너무 많은 파상공세는 좀 뒤로 하고 그 실체를 명맹백백하게 밝히는 것을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공수처와 검찰에 나서서 해주길 바랍니다. 언론 인터뷰는 개인의 자유니까 중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장 변호사님 논란이 되는 건 또 한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조성은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의 시작이기도 했고요. 가장 핵심적인 지금 진술인이기 때문에 출국을 하거나 한다면 굉장히 이 사건이 수사 중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국은 굉장히 부적절한 거라고 저도 보입니다. 다만 조성은 제보자가 출국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지금까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출국 예정이라는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 본인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출국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출입국 관리법상 굉장히 좀 요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공수처나 지금부터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중앙지검에서 이것을 맞춰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쉽게 법적으로 출국 금지 절차를 밟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국 금지 조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출국할 수 있는 자유를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내부적으로 조성은 제보자가 지금 출국할 수 있을지 여부 그다음에 이 사람의 자유를 헤쳐서라도 이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성은 제보자가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봤을 때 이것은 출국을 해서 자신이 이 문제에서 도망가는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협조를 하면서 이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국 얘기도 있고요. 박지원 씨를 8월에 한 번 만났냐, 두 번 만났냐를 두고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의혹 제의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말 바꾸기 논란도 있었어요. 언제 또 만났다, 안 만났다. 그런데 이 말로 조성은 씨가 갈무리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박지원 원장이가 진짜 뭐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아도 않을 것이다. 억지로 엮지 말라. 마지막 반발이 이겁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과연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혹시라도 상의했거나 이런 협의한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몇 번 만났느냐를 가지고 횟수를 가지고 자꾸 새로운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해명을 정확히 못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발 사주인데 언론이나 야당의 관심은 자꾸 박지원 원장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협의 이런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지니까 언론 인터뷰를 그만하겠다. 또는 미국으로 사업자 출국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 공익 제보자로서 해야 될 의무는 아닙니다.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관계가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검증, 여론의 검증 이것에 대해서도 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성은 씨가 너무 자기 편한 대로 제보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인터뷰하고 정작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에는 답변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소리를 아끼겠다는 조성은 씨 제보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하더라도 국정농단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검사로서 직무에 충실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갚음을 한다면 어느 판검사가 일을 제대로 하겠나요? 윤 전 총장의 행동이 과거에도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선 경선 토론이 상대 공격하고 사과받아야 하는 자리인가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곽상도 의원 조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야 가리지 말고 전부 다 조사하라는 게 대장동 의혹 관련된 국민 목소리입니다.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수천억 원은 지금 7명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추적해 주세요. 화천대유 대장동 의혹의 거액의 배당금을 좀 알려달라 어떻게 썼는지 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에 다소 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연예계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다소 좀 세간을 떠들썩하게 됩니다.